아, 이 사람은 자신이 죽어서라도 자기 사람, 자기 부하들을 반드시 지켜줄 것 같은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목숨을 맡겨도 아깝지 않은 그런 분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딥시라이버입니다. 강철부대가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회가 끝나고 강철부대에 대한 질문을 받아 보았는데요. 제게 가장 흥미로웠던 질문이 실제 전쟁에서 강철부대 미션 말고 실전에서 가장 강할 것 같은 최강대연은이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진짜 총칼이 난무하고 목숨이 오가는 그런 상황에서 적을 압살할 능력이 있는 최강의 대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분들의 실전을 감히 겪어보진 못했지만 강철부대를 통해 미션을 이해하고 파괴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아, 이분이라면 진짜 실전이나 전쟁에서도 충분히 적을 압살하겠다. 내 목숨을 충분히 맡겨도 될 만한 지휘관이다. 라는 마음이 드는 분들이 실제로 계셨거든요. 먼저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으니까 SS분들은 제외했고 그리고 탑3분들은 순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1, 2, 3 순위로 나누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첫 번째, 707 이진봉 팀장님입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할 겁니다. 어디가 최강일까? 어디가 가장 강할까? 라는 그 물음에 은연중에 최강을 차지하고 있는 부대가 있다면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707이라 생각합니다. 이진봉 팀장님은 707 그 자체였고 무엇보다 피지컬은 물론 정말 명속한 두뇌로 게임을 이끌어 가시는데 방송에서는 다 보여지지 않았지만 와 저렇게 한다고? 와 나도 저렇게 할 걸 그랬나 등등 실제 전장에서 적으로 만나기 제일 두려운 사람 이분이 한국인이어서 국군에게는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을 섬멸할 수 있는 최강의 대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민준 팀장님입니다. 여러분도 딱 느껴지시죠? 믿음직, 듬직함이라는 글자가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우리 김민준 팀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강철부대 대원들 내에서도 첫 이미지와 제일 다른 알고 보면 가장 매력적인 실력은 물론 피지컬도 넘사벽이시고 무엇보다 아군을 정말 편안하게 뭔가 안심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아우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력에서 나오는 자신감과 아, 이 사람은 자신이 죽어서라도 자기 사람, 자기 부하들을 반드시 지켜줄 것 같은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진짜 믿을 수 있고 목숨을 맡겨도 아깝지 않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박준우 팀장님입니다. 특전사가 국가대표 특수부대라고 하잖아요. 진짜 박준우 팀장님은 그 단어, 그 말씀 그 자체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가대표 특수부대 문무는 물론 반듯함과 통솔력, 실력과 지혜 거의 모든 부분에서 군인으로서 완벽하시고 무엇보다 전술과 지락이 정말 뛰어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전투나 전쟁에 대한 지식이 크게 없다 보니까 전술이나 전략 이런 게 솔직히 뛰어나봤자 얼마나 효과가 있겠나 그냥 피지컬, 실력, 운 이런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 작용을 많이 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생각이 아주 아니라고 멍청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박준우 팀장님이셨죠. 변수를 지배하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시고 자신이 가진 재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느낌 아무튼 정말 박분형님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게 아 저 사람 밑에 있으면 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뛰어난 그리고 참된 지휘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실전에서 가장 강할 것 같은 강철부대 탑3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또 가장 힘들었던 미션, 가장 매력적인 대원 등의 질문들도 올려주셨는데 그것도 최대한 빨리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밖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참조해서 영상 제작하도록 하구요. 아무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